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외인이 함께 팔고 기관이 홀로 순매수 우위 성향을 보였죠. 이 가운데 종목별 그리고 섹터별로 선별적인 장세가 계속됐는데 오늘 시장 흐름은 이 두 분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헤르메스 스타 하창원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베스트 30를 만나보기에 앞서서 오늘 나온 이슈가 하나 있어서 조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 당선인 당선되고 나서 제약바이오주가 계속해서 좀 우리 시장에서는 눌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뭐 백신 회의론자가 입각한다 이런 내용까지 쏟아지면서 오늘도 또 한 번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알테오젠과 관련된 소식이 지금 텔레그램에서 좀 전해지고 있고요. 국내 보도는 아직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머크를 통해서 이 임상 3상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하본부장님께 조금 여쭤볼게요. 이 내용 지금 머크에서 나온 내용 자세히 좀 짚어주시고 주가 반전이 가능할지가 궁금한데요. 네 뭐 일단은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저는 주가의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뭐 일단 이 키토로다 임상 발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이 좀 나왔었던 상황이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에로 파이프라인들이 좀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두세 개에서의 파이프라인이 7개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맞춰서 목표 주가가 70만 원대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73만 원대.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머크에서 임상 3상 결과가 나오는 거는 12월로 원래 예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빠르게 나온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미 9월 달부터는 데이터가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이미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제적으로 대응이 나오는 것은 나쁜 이슈는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비열등성 관련된 부분이나 기준치를 좀 충족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워크 관련된 지금 홈페이지 안에서는 사실 이 내용들이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부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확회에서 좀 공개를 할 거고 각국의 규제기관에 공동으로 좀 공유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자세한 내용은 좀 추후에 풀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이슈 지금 우리가 RTO진이나 리가켄바이오가 빠지는 이유는 사실상 본업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두 가지 이벤트 때문에 좀 빠지고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인사적인 부분에서 보건부 장관이 조금은 백신이라든지 이런 데 회의론자로 좀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서 일부 차익이 나왔더라는 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의 놀림 현상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강했었던 쪽에서 좀 차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본업을 제외한 모멘텀으로 조금 빠졌었던 요인들이 있어서 본업이 좋게 되면 물론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좀 뒷반영이 되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주가의 상세가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 사실상 주가가 되돌림이 나오기 전에 이걸로 그냥 다시 주가를 돌려버리면 좋은 이슈가 오히려 희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결과가 나온 것은 말티오젠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은 타이밍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가 매수가 이제 곧 굉장히 좀 크게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슈를 마냥 환하게 미소짓고 보기에는 좀 아쉽다. 왜냐하면 주가가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다시 돌아올 건데 그 상황에서 터지면 원래 주가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던 요인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의 키가 어떻게 보면 하나 사라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아쉬운 관점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약간 상승의 재료가 제때 나오지 못한 그런 느낌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알테오젠 최근에 좀 주가가 내렸는데 본업을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위치였다. 이런 분석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내일장 흐름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시 베스트서티로 돌아와서요. 저의 베스트서티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검색 상위, 그리고 상승률과 하락률 이 다섯 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출연했죠. 이 30개의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서티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오늘 수급에서 기관 1위는 대한항공이 차지를 했고요. 외인 1위는 두산 애너빌리티가 차지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술도 외인의 주목을 함께 받았고 원전주 BHI는 검색 상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엔터주가 오늘 견주한 흐름을 보여준 가운데 JYP 엔터가 기관의 러브콜을 받았고 CJ 바이오사이언스 가온전선은 오늘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선별적인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두 분은 어디에 주목해 주셨을지 바로 들어볼게요. 먼저 하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저는 BHI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연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주가가 또 그만큼 연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주가 워낙 강력하게 있었던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가총액이 4천억이 안 되는데 상반기에 받았었던 수주 잔고가 8천억이 넘는다라는 걸 여러 번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확실히 거기에 맞춰서 주가의 추이가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원전 쪽이 지금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도 지금 전력에 대한 이슈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원전 쪽을 다시 좀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결과값이 나왔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뉴스케일 파워라는 종목이 전일 거의 20% 이상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 역시도 원전에 대한 이런 기대치들이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탈원전을 유지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지만 나라들도 많지만 최근에는 이제 탈원전에서 원전화로 다시 전환이 되는 쪽이 워낙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AI 산업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력난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전력난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변압기라든지 이렇게 송배전 부분에서도 좀 이슈가 필요하고 사실상 뭐 재생에너지 쉽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가정용 태양광 패널은 금방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대형 패널 같은 경우는 시간이 꽤 걸리고요. 풍력 같은 경우도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최소 8년 걸리거든요. 원전 대형원전 13년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에너지원을 빠르게 키우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그게 설상 빨리 되더라도 지금 미국 지역에 왜 초과학 변압기를 빠르게 교환을 못하겠어요. 지금 수량이 없습니다. 그만큼 캐파가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더라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25년, 26년부터는 SMR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하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BHI 만나봤습니다. 저는 BHI 얘기 들을 때마다 계속 생각나는 게 외국 기업들이 경남 하만 본사를 방문했다. 이 이슈부터 계속해서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기대감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변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저는 펩토론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회사 스마트비드 애포라고 불리우는 약물의 장기적인 어떤 지속 또는 전달 플랫폼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글로벌 비만치료제사 일라일리와 기술평가 기약을 체결하면서 주가 좀 급등을 했었고 최근 일본 상위 보면 공교롭게도 권리를 하기로 했죠. 10월 8일, 10월 8일을 좀 기점을 해서 주가 좀 2차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어제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아주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다만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일라일리와 향후에 가시성 있는 스마트 대포 기술을 좀 적용한 장기 지속형 비만치료제가 글로벌 출시를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성과 내지는 라이선스 아웃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커졌는데 일단 뭐 이 기술평가 계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라이선스 아웃이라든가 기술 이전을 좀 요구하는 그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물질 이전 계약, MTA라고 불리는 계약인데 글로벌 비파마들과의 일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관례적으로 좀 많이 체결하는 좀 보편화된 계약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이런 플랫폼이 있는데 한번 좀 써보세요. 괜찮으면 같이 해봅시다. 라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약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해당된 내용들에 관련된 기대치들은 굉장히 좀 크게 반영이 됐었고 오히려 이 페트론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1차 반영했을 때보다 오히려 주가가 좀 하락하게 되면서 오히려 2차 반영가액이 높아졌고 최종 반영가액은 예정 반영가액보다 좀 증가되는 그런 기대요인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다소 인위적인 수급 플러스 많은 기대요인들을 현재 주가에는 상당히 좀 크게 반영을 좀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지금 어제 최근에 좀 공시가 하나 좀 있었죠. 11월 15일 공시가 있었는데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청약 전체 264만 주가 모집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청약용일이 111.78포인트 워낙 한 5만원대 반영되는 신주 반영 요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과 청약이 되면서 청약 흥행은 좀 이어진 것처럼 보였는 그런 어떤 이점들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신주 상장 예정일이 바로 12월 4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264만 주 전체 반영 주식 총수의 12.7%가 12월 4일 날 신주가 유통됨으로써 오히려 주가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리스크에 있는 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12월 4일 날 주식이 풀리니까 12월 4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권리 공매대로 하는 게 있어요. 2영업일 이전에 입고 예정 주식수를 먼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공매도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물량은 12월 2일부터 시장에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자께서는 사실 5만 원대 전체 반영 주식 총수의 12.7%라는 결코 작지 않은 물량들의 단기 차익 매물 이 부분에 관련된 변동성을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오늘의 9.3% 오늘 하락했던 어떤 배경들도 주가의 어떤 기대 요인들보다는 12월 초에 상장 물량에 관련된 부담 부분들이 일부 소화가 된 이후에 방향성을 좀 잡는다는 관점에서는 지금부터 일부 리스크 대응 내지는 차익 실험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변영인 대표님과 펩트론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어제는 신고가를 경신했고 오늘은 사실 하락률 상위로 베스트 30에 등장을 한 종목인데요. 이 주의해야 할 점들 특히 신주 상장 예정일이 12월 4일입니다. 이틀 전인 12월 2일 이 흐름이 지나고 나야지 방향성이 잡히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정리해 볼게요. 하본부장님 BHI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수주의 힘을 좀 믿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쪽에서 좀 부담감이 있으시다면 5일선과 11선의 단계 눌림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펀더 자체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산업 쪽으로 이런 에너지 전력 수요가 늘어나니까 아마 우상향을 할 확률은 좀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트레이드 안에서 포함이 되는 쪽이라서 일단 시장에서 단기 집중은 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잡으셔가지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수주의 힘을 믿어보자. 그리고 접근 전략까지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변 대표님 펩트론 한마디 정리 부탁드립니다.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의 성과는 주목하자. 다만 비바람은 피하고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특히 12월 2일 신주 상장을 특히 더 조심하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성과는 주목하되 비바람은 피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하본부장님 두 번째 종목은요? 네. 저는 퓨런티어를 좀 들고 왔습니다. 오늘 급등이 나오고 좀 밑고리가 많이 달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테슬라가 향후 적어도 이제 중간선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상승 트리거의 첫 번째가 이제 FSD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건데 지금 이번에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우선순위 0순위로 올리겠다라고 했거든요. 사실상 바이든 정권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대수가 2500대로 좀 제한이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로봇 택시나 이런 좀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이 오픈이 되려면 결국 이 규제가 풀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발에서의 이런 영향도가 높아지는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퓨런티어의 주 고객사가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좀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HW3에서 4로 넘어가고 4에서 5로 넘어가는 그 기간마다 굉장히 최대 실적이 나왔었는데 이번에가 그 또 기간이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모델2, 모델Y, 사이버트럭 이런 쪽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제 최대 실적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최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FSD 쪽으로 좀 포커스가 잡혀진다고 한다면 아마 저가 모델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이제 물량은 많이 늘어날 거예요. 물량은 많이 늘어나고 오히려 소프트웨어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럼 하드웨어 쪽에서 P가 떨어지면서 Q가 늘어나게 되면 이 퓨런티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지는 포지션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의 추이가 상당히 좀 강해질 수 있고요. 최근 시장에서 테슬라와 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슈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기조 자체가 저는 한동안 유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의 우상향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간에서도 주가의 좀 오율성과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일부 눌림이 나왔는데 다시 시간에서도 일부 좀 반등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크게 시장에서 눌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 단기 눌림목 잘 잡으셔가지고 충분히 상승 기조 한번 누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하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퓨런티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최대 실적을 보여줬던 히스토리 그리고 테슬라와의 연결고리 계속해서 주목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현대 로템을 준비했고요. 최근에 견조한 외인 수급, 오늘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좀 있었고 외인의 경우에는 최근 5월에 연속 순매수하는 흐름들 좀 보이면서 11월 한 달간의 현재 기점으로 봤을 때는 외인의 견조한 수급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 않나 반면 기관은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 동향 관점에서 어떤 차이가 있지만 10월 이점에서는 기관이 충분한 매수 우위를 강하게 보여줬던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기조들은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수급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부기 실적의 경우에는 조비수의 감소 효과 이 부분 때문에 일시적인 영업이익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일부 좀 있었지만 우리가 실적 발표 이전에 방산주의 경우에는 실적의 추정치가 일결 대비 좀 더 상향되면서 기대 요인들이 좀 컸었고 실제 실적 발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좀 웃돌면서 특히나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달성을 했는데 상반기 폴란드 양 K2 전체 인도량들이 3분기에 좀 일부 좀 반응됐던 측면들 이 부분에 인도대수가 4분기에 더 집중된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기업 폭들은 3분기보다 4분기에 더욱 더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추가적인 K2 2차 실행계약 1차에서 최근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 더 지연되면서 노이즈의 시가 좀 일부는 있었고요. 이 부분이 연내 2차 실행계약이 좀 본격화된다면 1차 계약이었던 천여대에서 1300대까지 약 30% 정도 상향될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여기도 해서 지금 로마니아의 출기조는 연내 결정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가시성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페루에 차륜형 장갑차를 좀 수조한 바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페루와 전체적인 어떤 기상무기에 관련돼서 총괄계약을 좀 체결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K2전차라든가 장갑차의 도입 기수들이 중남비 최초로 좀 더 본격화된다는 부분들 이 부분은 중남비 주요국의 추가적인 어떤 수조 확대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요인들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2024년도는 실적이 주는 안정감 그리고 성장기조가 좀 명확하다는 점 이 점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2025년도에 성과들을 좀 반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주가 자리는 상당히 좀 많은 고가구간에서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일부 좀 부담스러운 요인들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주한 흐름들 이 부분은 향후의 성장세 내지는 밸류에이션이 좀 점진적으로 반영된다는 기준을 특히나 좀 주목을 해본다면 조정이 주는 구간에 충분히 접근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외인 매수 상위로 베스트 30에 등극한 현대로템이 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견주한 실적 바탕으로 성장세 계속해서 예상되네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역시 대응 전략 정리해 볼게요 변 대표님 현대로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부담스러운 주가 구간입니다 다만 향후 수주 모멘템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일정 모멘템 내지 수주의 기대가 주목해보자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일정 모멘템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본부장님 퓨런티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슈는 명확한데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대응만 잘 신경을 쓰신다면 충분히 주가의 흐름들 쫓아가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대응 신중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빠르게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하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요? 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골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상향 기조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원전에 대한 모멘템이 일단 엄청나게 좀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유스케일 파워와 직접적인 이제 수주 공급 계약도 있었고요 그 다음 체코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5년도에는 충분히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SMR 같은 경우도 25년에서 26년 사이에 좀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풍력에 대한 모멘템도 있거든요 이제 제주도 월정리 같은 데 가보시면 풍력타워 있는데 거기 뒤에 보시면 두산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터빈 쪽도 우리나라에서 유니슨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양분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3메가나 4메가와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10메가, 12메가 이렇게 식으로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도 사실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멘텀까지 추가적으로 붙어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하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자, 이번엔 변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 최근 시세가 좀 강한 룬닛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0%가 좀 증가됐는데 8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양분화 여기서는 이게 영업 손실을 좀 지속하다 보니까 매출액 대비 손실 폭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일부는 좀 있는데 사실 그렇게 좀 크게 좀 우려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라는 점 먼저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방암 진단 플랫폼을 좀 보유하고 있는 볼락파 인수에 관련된 일회성 비용들이 이번 3분기에 좀 일부 반영이 됐고요 경상연구 개발비들은 계속해서 좀 그 유입액들은 좀 증가되고 있는 측면들은 아직 매출 성과들은 좀 가시성 있는 매출 성과는 크게 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포인트들은 좀 아니지만 점진적인 매출 증가세들은 굉장히 좀 크게 좀 증가하는 부분들 전체 매출 포션의 한 75% 이상은 해외에서 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일정 기간 이후에 이익은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대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중장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좀 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블록버스터 신약입니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의 타그리소에 관련돼서 AI 병리 솔루션을 좀 공동 개발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됐는데 이 타그리소의 경우에는 렉라자, 리브리반트의 병용 치료제라고 알고 있는 해당 약물의 경쟁 약물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이 변이를 찾고 AI를 활용해서 임상 유효지표 등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분석 작업들을 좀 수행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글로벌 성과가 단기에 어떤 매출과 직접적인 어떤 연계성들이 이번 계약에서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공동 개발이라는 이 성과들은 향후에 빅파마들과 AI 병리 솔루션에 관련된 적용 도입들이 보다 좀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 최근에는 화이자라든가 프랑스의 사노피 같은 그런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어떤 협력 부분들은 향후에 좀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를 좀 필두로 하는 해당되는 AI 병리 솔루션에 관련된 어떤 이슈들은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앞으로 해당되는 플랫폼의 어떤 적용들이 확대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을 기대해봐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좀 오버행시효 관련된 내용들 좀 있는데 전환사체의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약 300만 주의 어떤 전환요건을 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해당사항 좀 없는 점 그리고 스톡옵션에 관련된 부분들은 내년 3월부터 한 66만 주가 한 2만 7천 원대인 해당된 물량이 좀 풀립니다 이 부분은 단기적인 어떤 제한요소 희석 요인 내에서는 다소 좀 제한적인 어떤 내용들로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루닛의 경우에는 추세상장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을 조금 더 좀 주목해보자 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변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 루닛이었습니다 사실 최근 주가가 좀 날아가고 있어서 좀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글로벌 빅파마와의 협업 성과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 그리고 시장에서 나오는 우려 요인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대응 전략 정리해볼게요 하본부장님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 수급도 정말 강한데 네 한마디 정리 부탁드립니다 뭐 글로벌 메가 트렌드입니다 사실상 급하지만 않으시다고 한다면 뭐 충분히 보유하시면서 이런 상승 기조 끌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분하게 메가 트렌드 상승 기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변 대표님 루닛 한마디 정리 부탁드립니다 큰 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중간 성과는 좀 긍정적인데 앞으로 외형 확장 성과를 조금 더 주목해보자 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룬이 큰 나무로 잘 커가는지 계속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하창원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